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또 세기의 대결이죠. 결혼식장에서 오열하는 며느리와 대성통곡하는 시어머니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결혼식당이 결혼식장에서 아들이 아깝고 억울해 미치겠다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시어머니. 엄마가 당장 도망가자는데 아직 안 늦은 거겠죠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. 내가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다 망쳤다는 시어머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막 결혼을 한 30대 초반 새신부예요.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우냐 이러면서 대놓고 핀잔을 줬어요. 거기다 저 때문에 결혼식을 망쳤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런 건지 결혼한 선배님들이 좀 봐주세요. 아니 근데 그 전에 보통 결혼하는 신부들 결혼식장에서 통곡까지는 아니어도 눈물 정도는 좀 흘리면서 막 울고 그러지들 않나요?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봐온 신부들은 거의 다 울었던 것 같거든요. 여하튼 저 같은 경우 입장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뭔가 울컥하더니 아빠랑 손잡고 걸어가는데 그때부터 계속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딸내미인 제가 막 오니까 아빠도 울컥했는지 제 손을 더 강하게 잡으면서 조금씩 눈물 훔치고 그러다 당신 사위한테 넘겨줄 때는 눈물을 직접 닦으셨어요. 그러다 잠시 후 저희 시아버지가 손편지를 읽으며 떡담 같은 걸 해주시는데 그때도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. 그래서 계속 그냥 줄줄줄 흘리면서 울었죠. 그러다 제일 마지막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순서에서 엄마 얼굴을 딱 보는데 이때는 진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터져가지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어버렸어요. 말 그대로 오열을 한 거죠. 그리고 제가 오열하니까 엄마도 같이 덩달아 울고 뭐 나중에 알고보니 이걸 본 제 친구들도 저 때문에 울었던 애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식이 끝난 후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. 물론 속으로는 이제 안 울어야지 안 울어야지 이제 그만 좀 울자 이러고는 있는데 그래도 눈물이 저절로 그리고 계속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. 여하튼 그렇게 결혼식이 완전히 다 끝나고 신혼여행 마치고 시부모님을 뵈었는데 이때 시어머니가 대뜸 아니 근데 꽁꽁이 너는 왜 그렇게 눈물이 많냐. 너무 울어가지고 아이고 누가 보면 어디 팔려가는 줄 알겠더라. 하도 울어서 결혼식 분위기 다 망쳐놓고 아니 거기가 무슨 장미식장이냐.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린 거 너 하나도 모르지 등등등. 막 대놓고 뭐라뭐라 막 핀잔하고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사진이랑 동영상에 우는 모습밖에 없다고 세상에 진짜 별일이 다 있다 이러면서 계속 뭐라 하는데 아니 그래요. 제가 그날 좀 많이 울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막 이런 식으로 면박당하고 꾸준까지 들을 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요. 다시 말하지만 제가 좀 많이 울었던 건 맞아요. 그래도 신부가 결혼식에서 울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흠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야.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. 아니 신부가 좀 많이 운다 싶으면 그냥 친정이랑 정이 돈독했나 보네 이러면서 다들 좋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나요? 누가 웅성거린다 그래. 여하튼 시어머리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그지 같은데 저희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.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원래 신랑이든 신부든 마찬가지죠. 결혼식에서 너무 심하게 울면 뒤에서 뭐야 왜 저래? 이러면서 수근거려요. 아니 눈물 살짝 훔치는 것도 아니고 오열을 했다고? 아이고야 이 기쁜 날 신랑한테 뭔 민폐랍니까? 심오하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. 누가 보면 진짜로 신랑한테 어디 크게 하자가 있나 싶고 또 님네 친정은 오지게 가난해서 팔려가는 줄 안다고 말 나온다고요. 2번 나도 3년 전에 결혼한 여자인데 오열 이지랄 끌 끌 끌 끌 장난하세요? 그 정도면 당연히 말 나오고 뒤에서 수근거립니다. 뭐야 파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정이 있는 건가? 이렇게요. 하객들 결혼하는 게 아니라 팔려가는 줄 알았을 거라고 장난해? 3번 이런 식으로 결혼식 내내 펑펑 울어버리면 보고 있는 하객들도 당황합니다. 이건 그냥 이기적인 거야. 쓰니 네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살길 바래요. 그래 니네 부모님이랑 친구들까진 그렇다 쳐도 시댁 사람들은 얼마나 눈치 보이고 당황스럽겠냐고. 4번 아니 그 정도 감정 컨트롤도 안됩니까? 그게 더 큰 문제 같은데? 저기였으니 결혼식은요 장례식이 아닙니다. 특히 양가 부모님들과 어른들 또 그 외 여러 손님들을 모시고 격식을 갖춰서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알리는 진중한 자리라고요. 지나친 감정 표현은 다른 사람한테 굉장한 신뢰입니다. 어? 6번 아니 신부들이 잠깐잠깐 눈물 훔치는 건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오열하는 사람은 나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. 축하를 해줘야 될 일인지 아니면 위로를 해줘야 될 일인지 구분도 안되겠다. 7번 저 예전에 딱 한 번 이쑤이처럼 오열하는 신부 결혼식 가봤는데요. 뒤에서 막 뭐야 뭐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수근거렸어요. 밥을 먹을 때도 아니 완전히 다 나갈 때까지 뒷말 장난 아니었어. 특히 신랑한테 뭐 크게 하제가 있나 이게 압도적이었다고. 보통 아무리 울어도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거나 신부가 아빠 손잡고 갈 때 울컥 이 정도만 하고 마는데 이런 식으로 오열을 해버리면 보는 사람들은 뭔 일이 있었던 건가?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안 그래요? 8번 근데 오열을 하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? 인생에 단 한 번뿐이 소중한 날인데 결혼하는 사람이 본인 감정에 솔직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? 그럼 반대로 남편이 입장할 때부터 사진 찍을 때까지 계속 쳐 울고 오열하고 있으면 너는 아 시어머니랑 애틋해서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이해를 할 건가요? 결혼식이 니들 둘만의 이벤트도 아니고 사람들 다 불러놓고 계속 통곡이나 취하고 있으면 그건 민폐죠. 알겠습니까? 민폐라고 9번 아니 지금 이게 이해가 된다는 사람들 도대체 뭐야? 만약 내가 신랑이라면 굉장히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? 장난치나? 10번 뭐?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안 울면 그게 더 흠이라고요? 이상하다. 나는 너무 좋아서 내내 웃었는데? 뭐야? 나 미친 건가? 두번째 사연입니다. 언제? 결혼식 당일 아들 뺏기는 것 같다며 우는 시어머니 짧은 글입니다. 보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결혼식 중에 울컥해가지고 눈물 살짝 흘리는 거 말고 혼주, 신랑, 신부 모두 모인 미용실에서 자기 아들 바지까랑이 붙들고 사돈이랑 신부가 보는 앞에서 내 아들 뺏기는 거 싫다 이러면서 대성통곡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결혼식 내내 거의 오열 아니 통곡하는 시어머니 내 아들 뺏기기 싫다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등등등 이런 말도 계속 수시로 하고 어떤가요? 이런 것들이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신부예요 시 끝난 지 며칠 아직 안됐고요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저희 둘 다 워낙에 바쁘고 너무나 중요한 일정이 있어 그냥 다음 달에 가기로 이미 합의 보고 계획을 다 짜놨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저희 엄마가 계속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합니다 당신 마음 같아서는 그냥 결혼 당일에 끝장을 내고 싶었는데 일부러 찾아와 주신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대요 축의금 다 돌려드리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없자고 합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면서요 아빠도 안 계시는데 하나뿐인 딸을 잃을 수는 없대요 이대로 가면 저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합니다 엄마가요 사실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저희 시어머니라는 분이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저한테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을 했던 분인데 결혼 당일 갑자기 180도 달라져가지고 이러니까 나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역시 저희 엄마의 말이 옳은 거겠죠? 없는 게 맞겠죠? 좋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걸 왜 물어요? 당장 도망가야죠 하늘이 준 기회잖아 시모가 가면 쓰고 참고 참고 하다 마지막에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터져나온 건데 도망가라 2번 미친 건가? 와 말만 들어도 소름이 짝 끼치네요 이거 실제로 봤으면 소름을 넘어서 기괴했을 거야 3번 아니 그냥 본인 혼자 조용히 눈물 바람하는 것도 아니고 지 아들 뺏겼다는 말을 대놓고 했다고요? 미친 건가? 그것도 사돈이랑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와 4번 야 이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모는 그나마 낫네 식장에서 나눌었지만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 하더라고요 시모의 말로는 내 아들 아까워 죽겠다 이랬다는데 실제로는 고마워해야 할 처진데 말이죠 이 말도 시모의 같단 말이에요 우리 시모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지 둘째 아들은 장가를 못 보내 아니 뭐 안 보내고 늦은 나이까지 지금 저희 시동생 40살입니다 계속 옆구리에 끼고 살더니 이젠 괴로워하더라고 잡자득이지 뭐 6번 이게 다 사람이 못 배우고 무식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전에 지 아들님이 군대 보낼 때 연병장에서 대성통곡하던 어떤 아줌마 봤는데 알고 보니까 공익이야 7번 야 귀놈이 엄마도 저지랄은 안하겠다 얼른 태워라 웃긴게 저런 시엄마들 백이면 백 다 그래요 지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 안 키웠어 그냥 지 욕심이고 성질나니까 저지랄다 사는 거야 진짜 자식을 아끼고 잘해준 엄마들은 며느리도 이뻐합니다 아니 오히려 아들보다 며느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죠 바로 우리 천사 시어머니처럼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시어머니처럼 시모처럼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자기 감정 드러내놓고 그것도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거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요 둘이 있을 땐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질어질하다 어질어질해 어쨌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망을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 감사합니다